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최단금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소액체단금 제도 소액체단금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단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체단금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반체단금 제도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소액체단금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적인 본질적 모습의 일반체단금 제도는 회사가 망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 재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만이 지급요건이 충족이 돼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사실상 임금을 못 주는 상태에서 많이 쪼그라들거나 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임금 등을 못 받아서 죽겠는데 회사에서는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액체단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체단금 제도와는 달리 일반체단금 제도와는 별개로 소액만큼이나 최근 2019년도 소액체단금의 상한선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소액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울 만큼 많이 향상돼서 이제는 꽤 받습니다. 3개월치 임금 총액 기준 했을 때 700만 원인 상한선으로 증액이 됐고 퇴직금도 3년치 총액이 7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분들이 많이 좀 최단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구조인데 그래도 많이 향상이 돼서 이제는 회사가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못 받았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 하는 근로자들은 신청을 할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신청하면 일정한 정도 제한은 있지만 당장 급한 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소액에 대한 임금, 소액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소액체단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일반체단금 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지급 절차나 요건이 비교적 간단한데요. 근데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주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시당금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확인과 그 다음에 그 임금 청구권이 최종적인 금액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 첫 번째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법원을 통해서만 요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으로 가서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일단 떠올리는 게 정식의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종국 판결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특히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업주들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것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서를 가지고 신청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좀 걸림돌이라면 또 어려운 요건이라서 역시 근로자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노무사들이 많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 요건 등등은 일반 차단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소액차단금 제도는 일반 차단금 제도에서도 한번 비교해 드린 것처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라는 것은 같지만 상한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700만원 한도, 700만원 한도. 하지만 두 임금과 퇴직금의 총 합계액은 1400만원 한도가 아니라 1000만원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금이 좀 많거나 또는 밀린 임금이나 밀린 퇴직금이 많은 분들은 역시 또 일반 차단금 제도를 한 번 더 거쳐야만 나머지 잔액을 청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액차단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1단계는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이나 고소를 내서 재불금품 확인원을 받고 이 확인원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로 지급명령 절차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다음 차단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접수해서 받으시면 되는 구조로 됩니다. 이상 소액차단금 지급 절차를 살펴봤습니다.